그런데 여기서 배가 코이리아라는 헬라마를 써서 코이리아 코이리아 아니에요. 지금 그냥 코리아로 불러서요. 코이리아 그런데 이 코이리아와 동의어가 뭐냐면 카르디아라는 말을 써요. 이 카르디아는 심령, 마음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배라는 것은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 심령에서 뭐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. 생수의 강이.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은 뭘 가르쳐요?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순리적으로는 그 말이 되는데 언뜻 동의가 돼야 안 돼요. 동의가 잘 안 돼요. 어떻게 나같이 흠 많은 존재로부터 감히 성령이 흘러나올까?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에스겔서 47장을 좀 띄워주세요. 몇 절 읽다가 좀 건너뛰겠습니다. 시간 관계상. 12절까지 읽어야 되니까. 그가 나를 데리고 에스겔 선지자겠죠? 성전 문에 이르게 됩니다.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? 물이 나와요. 물이 흘러나와요. 그리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또 남쪽으로 흘러가요. 이게 나중에 또 북쪽으로 흘러가요. 계속 천지사방으로 이 물이 문지방에서부터 나와서 흘러갑니다. 그러면 구약의 모든 성전은 누구의 모형입니까?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. 그러면 직역을 하면 누구에게로부터 물이 나오는 거죠? 예수에게로부터 물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물은 신약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되어서 뭘 가르치는 것이라고요? 성령. 성령을 가르치는 거래요. 그 물이 흘러서 9절쯤 건너갑니다. 9절.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러니까 이 성령에 해당하는 물이 흘러가 맞대히는 곳마다 죽었던 땅에 열매가 맺히고 땅이 살아나고 뿐만이 아니에요.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뭐가 되살아나겠고? 바다. 바다. 성경 전체에서 바다는 세상의 상징입니다. 기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오만 더럽고 아픈 것들이 다 일어나요. 그것은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. 폭풍을 비교할 때 바다에서 일어나죠. 그건 세상의 상태를 얘기합니다. 그런데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대요. 뭐가 되어질 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바닷물을 되살립니다. 세상을 되살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다음 절 또 이 강가에 오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엔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모든 어종들이 다 살아나요.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로 건너뛰립니다. 12절 다같이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.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나오죠? 성소 성소는 성전에 가장 핵심 위치에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적으로 상징하는 곳이 성소예요. 그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. 그리고 강이 되어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되어지는 곳마다 다 회복과 치유와 소송함과 역사가 일어납니다.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아직도 여전히 두려워 떨고 어느 한 집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에 뭘 받으라?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. 성경에는 하나님이 숨쉬는 장면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. 처음에 찬세기에 보면 아담을 흙으로 빚었어요. 아주 흙덩어리예요.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.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숨쉬는 장면이에요. 그러자 그가 뭐가 됐어요? 산영이 되는 거예요.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. 이게 첫 번째 창조예요. 그런데 이 아담은 죄가 들어오고 교만에 빠져서 실패하고 맙니다. 그래서 이 아담의 형상을 가진 죄인의 몸을 잃고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우리의 첫 사람의 육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슬픔에 빠진 땅의 인간들에게 재창조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 제자들은 나중에 무슨 공동체가 되죠? 교회의 공동체가 됩니다.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에 성령을 받으라. 이건 뭐죠? 재창조의 역사예요.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출처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?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. 그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온 성령님이 지금 누구의 마음속에 부어졌습니까?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부어진 겁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누가 내주하고 계시죠?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. 나는 내 삶을 보면 내주 안 한 것 같은데? 그건 자기 느낌이에요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어떻게 되어있죠?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. 단,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달라요. 아직 충만치 못한 상태일 뿐이지 우리에겐 여전히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. 그런데 이것이 흘러 생수의 강에 대한 넘쳐 흘러가려면 내 안에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충만해야 흐른단 말이에요. 지금 나 하나 버티기도 어렵게 깔짝깔짝한 상태면 이게 흐를 수 있을까요? 흐르지 못할까요? 흐를 수가 없어요. 물론 여기서는 비유하건대 성령님을 양으로 비유했지만 이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38절을 다시 보세요.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, 그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흘러나올 때는 언제 흘러나온다고요? 이게 충만해 있을 때 흘러나온다고요. 믿습니까? 그렇다면 정확하게 여기에서 그 배는 예수님의 배를 가르킵니까? 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까? 그렇죠. 믿는 자.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.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 앞에 눈 떠야 돼요. 첫째는 인간은 이 앞부분까지 얼마나 영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다가가 찾기에는 수준이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들통났어요.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?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고요.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제는 충만해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명령이 함께 담아져 있는 겁니까?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처럼 흘러서 어둠의 땅에 죽음의 땅에 생명 없는 곳에 흘러가 그것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.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죠? 선교적 명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. 이 속에는 무슨 명령이 담아져 있는 겁니까? 선교적 명령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. 이번 특세의 주제처럼 온 땅이여 하나님을 예배하라. 온 죽음의 땅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애국 한 사람 때문에 기근해 한 역사가 먹고 살았던 것처럼 살아는 역사, 회복하는 역사, 최후되는 역사가 나타내야 된다고요. 그 명령이 이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.